시애틀 메리너스 홈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. 오늘 경기의 시구 장면인데요. 네, 약간 뭐 이름을 보게 된 한국 사람인데요. 맞네요. 현지 코멘터리에 따르면 지금 한국 분이 맞고요. 저희 셀프커피드의 새로운 조명 시설을 지금 우리 기업에서 해줬다고 해요. 네, 이제 그 메이저리 구장의 조명판도 자꾸 이제 LED, 새로운 어떤 그런 전구를 많이 시스템을 바꿔주자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국 기업에서 이걸 바꿨다고 해요. 저도 이거를 한 2주 전인가 한 번 우리 신문 기사 통해서 봤었거든요. 그러셨군요. 아무튼 뭐 우리 기업이 또 이렇게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nw komb Eastern 씨와 golpe noticed. 네, 거의 여자친구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